슬레이 더 스파이어 다운폴 모드 첨탑을 오르는 침입사 부터 심장을 보호하십시오 당신은 악당을 선택하세요 대왕 슬라임 하나지만 여럿이 싸울 수 있습니다 전의 승차 11까지 뚫어났네 침입사를 죽여라 흐접색이나 테스틱은 적이 공포로 도망갈 것이다 희귀 우물을 획득합니다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 와차다 태클 넷 슬라임 중 둘을 얻습니다 싸움꾼 슬라임 피해를 줍니다 특공대 슬라임 모든 적에게 피해를 갑니다 진흙탄 슬라임 점액을 부여합니다 거머리 슬라임 피해를 주고 방어도를 얻습니다 점액을 부여합니다 모든 소비효과를 발동시킵니다 영인공물 벌써 뒤질려고 그러는데 영인공물 영혼 죽었다 새로운 캐릭터 내가 널 다시 데려오지 저기 공포로 도망칠 것입니다 텅스텐 악대 모든 적에게 약화일 저백사 소멸 카드를 뽑습니다 소비명령 소비명령 저백을 가진 적을 공격할때 우측 부하 슬라임에게 명령을 합니다 싸움꾼 슬라임을 분열하고 두번 명령합니다 세번 명령합니다 가지 슬라임 가지가 사기였던걸로 기억하는데 굿 더욱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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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비 얼알 피해를 추가합니다 무작위 태클 카드 비용이 영어로 감소합니다 핥기를 2장 추가합니다 할작 점액이 적용된 적을 처음 공격할때 핥기 카드를 얻습니다 할작할작 히히히히 살짝 살짝 두목을 지켜라 다음번에 적의 공격으로 EGP를 넣은 것을 막아줍니다. 대신 최근에 생성된 슬램을 잃습니다. 기운다는 알기 점액이 적용돼 상대를 공격하면 방어 도를 얻습니다. 다음대로 그렇습니다. 점액을 소모하지 않고 때립니다. 점액을 소모하지 않고 때립니다. 끈적이미 점액을 산을 매번 부여합니다. 잠재력을 얻고 방어 도를 얻고 회복합니다. 카드를 사용하면 명령합니다. 피해를 탈가하고 사업 회복하고 소비면 두번 발동합니다. 방어 불가 바리케이드 명령을 내리면 명령이 이 두차례 발동합니다. 방어 불가능합니다. 방어 불가능합니다. 도둔 도둔고 튀었어. 희생 손가락 치워 내 터드에 처음으로 HP를 잃으면 적이 HP를 대신했습니다. 저게 손가락이라고 했나? 저거 저거 뭐냐 저거 동맥시워 공짜로 줘야지 내가 누구때문에 이 고생하고 있는데 과로 중과로 중과로 특공대 슬라임 중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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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미친 거부솔렀어 와 정밀석이다 진짜석이 무한의 겁날 노프네 슬라임을 흡수할때 힘과 민첩을 얻습니다 점에게 영향을 받는 적을 공격할때마다 사회복합니다 아 뭐야 온김에 아이템 팔고 와요 왓처다 왓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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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비가 너무 안된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카카오포션을 얻습니다. 의식용 단검 광신자가 공구를 들고 다가옵니다. 카카오톡 gdzieś 카카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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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 빛 지 embrack 흠 이 빛 이샸 미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향로 연막탄 점액이 적용돼서 상대를 공격하면 방어도를 넣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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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생이 뭔지 알기나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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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설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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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해요? 천계단 같은 쓰레기 쓰고 있네 통카드스는 허저버즈 라그나로크는 5 곱하기 5 의단 향으로 닦은데 윤활유 카드를 사용할 때마다 방어도를 사왔습니다 명령이 내려지면 명령이 2차례 발동합니다 분열하면 이 카드를 손으로 가져옵니다 놈들을 모두 죽여라 저편으로 가라 키를 파괴하고 민첩을 얻는다 키를 파괴하고 최대 체력이 증가한다 부수는 것은 나중에 합니다 정보 이 모드의 AI는 처참하다 이는 정밀들 듣고도 진 사일런스로 증명이 가능하다 사일런스 사일런스 etc 시청자 사일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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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디오 윤 이 이펙트가 지금 뭐라는 거야 백년 퍼즐을 잃어버리고 장화를 잃고 영혼을 얻습니다 보스 저요 레니드 제가 저주받은 영웅들에게 사기당했다는 걸 믿지 못할 거예요 제가 놈들에게 줄 수 있는 쓰레기를 가지고 있나요 그런 거였구나 그래서 맨날 이상한 거 주는 거였구나 키를 파괴하고 힘을 얻는다 아 그러네 상섬도 가서 사발 롤레는 그릇 캘리퍼스 캘리퍼스 발동할 일이 있을까 느낌표 느낌표 프리즘 큐큐큐님 5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슬라임 으깬다 아 아 아 아 으 으 으 카카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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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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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꺼옹 날약 세방 그래 빛을 앞으로 나아가라 라고 겨울 이어 X 심장 자리에 누가 있지 각오매 알게 줄게 뭐하려는 거야 뭐하려는 거야 퀄리스 퀄리스 슬라임 슬롯을 잃고 휘민섭을 아 빌은 모스팅 감사합니다 어수피아 뽁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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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몸박도 쓴다. 당신 쓰기. 채도 향으로 있네. 켈리도 있고. 보스는 맞춧기에 성공하여 강력한 카드를 얻었습니다. 맞춧기. 맞춧기. 철힘 또 쓴다. 향로다. 왜 불같이 많았지? 왜 불같이 많았지? 켈리바리. 켈리바리. 진짜 니오우네. 진짜 니오우네. 뭐야 이 아저씨 왜 또 왔어. 니오우. 니오우가 상점주니 살렸어. 켈리비단에 폭탄까지 쓰는. 켈리비단에 폭탄. 40대미지 미소단. 켈리비단에 폭탄. 켈리비단에 폭탄. 켈리비단에 폭탄. 켈리비단에 폭탄. 잠수 더 쎄.. 잠수 더 쎄.. 이 시각 이 시각 이 시각 희생 여서는 무쇠카드를 파래 신의 생명 죽일 수 없습니다 체력이 이을이 되면 후퇴합니다 다른 카드를 사용하면 손안에 있는 것들을 뒤엉키게 하고 카드를 버립니다 눈 깔에서 빕 나온다 공허를 메뉴에 추가합니다 점액투성이를 손에 넣습니다 공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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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곱하기 3개 공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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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비한 마법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호르르. 총 밀쓰는거 보소 정밀쓰는 여자 으흠 정밀쓰는 정밀쓰는 여자 명령이 2차례 발동합니다 이번엔 아클 나오나 그러면? 아니지 왓츠어 나오나? 정밀쓰는 여자 간다 순환은 반드시 끝난다 다 힘 33돈네 오 아 아 첨탑을 부수었으니까 아니지 첨탑이 이겼지 암튼 이김 고래허접식 그리고 그는 이 아 아 감사합니다.